스웨덴 왕실에서 이 호텔에 초대되어 방문한 뒤에는요 그 매력에 흠뻑 빠져 매해 0순위 휴가지로 찾는다는 그곳 바로 스웨덴 유카스야르비에 위치한 아이스 호텔입니다. 외관은 그냥 평범한 이글로 같지만요 내부에 딱 들어서면 do you wanna build a star man? 왠지 엘사가 등장할 것만 같은 겨울왕국 그 자체입니다. 영국의 세익스피어 원형극장을 본뜬 얼음극장부터 보드카 바 레스토랑까지 올리 얼음으로만 깎아 만들었고요. 내부실을 전부 다요? 그렇습니다. 매해 색다른 테마를 꾸며지는 객실은요. 온방이 갤러리 그 자체인데요. 요즘 같은 때 한번 가고 싶겠다 진짜. 저렇게 모든 장식 테이블 뭐 조각 전부 얼음입니다. 진짜 얼음이라고? 저 등까지 얼음이야. 등도 얼음입니다. 난방하면 다 녹지 않아? 그 조명을 안 뜨거운 걸 쓴대요. 녹을까 봐. 얼음 침대 시트는 리얼 사슴가죽으로 제작됐을 뿐 아니라 반드시 두툼한 파일럿 유니폼에 방안화 순롱 모자까지 아이스 호텔만의 공식 룩을 입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이 특별히 왕실의 애정과 보호를 받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. 바로 한정판 호텔이기 때문입니다. 이 아이스 호텔에 있는 유카스 야르비를 휘감고 도는 톤강 얼음이 약 1m 정도 얼어붙으면요. 100여 명의 세계적인 건축가와 예술가들이 우르르 모여 대대적인 작업을 시작합니다. 10월부터 새로 짓기 시작해 완공되면 딱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4, 5월까지만 리미티드로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. 음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